2023년 11월 16일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제1독서 지혜에서 7장 22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안에 있는 정신은 명석하고 거룩하며 유일하고 다양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명료하고 청절하며 분명하고 손상될 수 없으며 선을 사랑하고 예리하며 자유롭고 차비롭고 인자하며 항구하고 확고하고 평온하며 전능하고 모든 것을 살핀다. 또 명석하고 깨끗하여 아주 섬세한 정신들을 모두 통찰한다. 지혜는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고 통찰한다. 지혜는 하느님 권능의 순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에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에 티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법과 예언자로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나래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다룹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 말씀에서 가운데라고 옮긴 그리스말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누군가의 깊은 곳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보면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보거나 사적 개시에 집착하거나 사이비 또는 유사 종교에 빠지는 것은 실제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거짓 위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은 모레우의 성을 쌓는 격이자 분란대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믿음과 신앙은 정확하게 개량하거나 측정할 수 없어 이를 향한 역정도 이를 향한 여정도 그저 막연하고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표징이나 확실한 개시 또는 강렬한 은사에 목말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목마름을 악용하면서 인류 역사 안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끊이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과 희망을 두어야 할 곳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성사 때 우리 안에 뿌려진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뜻을 잡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은 어느새 싹을 틔우고 훌쩍 자라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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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